전력 사용량이 늘어나니까요. 혹시 그 블랙아웃, 대종전 사태 이런 거 오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네, 지금 요새 너무 더워지면서 코로나19까지 좀 겹쳤잖아요. 그러니까 전력 사용량이 급증한 게 맞는데요. 뭐 재택근무나 화상수업, 집콕하는 분들이 에어컨을 하루 종일 가동을 하시면서 이 전력 사용량이 늘어난 겁니다. 실제로 교육용 전량도 이제 1년 사이에 18%나 전기 사용이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산업부가 최근에 여름철 전력 수급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전력 예비력이 최저 수준인 4기가와트까지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예상치를 발표했는데요. 그야말로 전력 보릿고개 기간 아닐까 싶습니다. 전력 보릿고개? 전력 수요를 뺀 남은 전력인데요. 이 예비력이 통상 10기가와트는 돼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4기가와트까지 내려가면 8년 만에 처음으로 전력 수급 경보를 발령하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전력 예비력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 건 폭염 영향도 있지만 공급 차질의 영향도 큰데요. 이 원전 등 일부 발전소가 정비 중이라서 가동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원전 24기 중에 8기가 정비 중이고요. 그것 때문에 2011년 대정전 사태에 재현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니까 정부가 정비 중이었던 일부 원전까지 다시 재가동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화재로 정비 중이었던 신고리 4호기가 일주일 정도 정비를 좀 앞당겨서 이번 주부터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그 월성 3호기도 조기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 정부가 공공기관에 냉방기 사용을 자제한다 이런 요청도 보냈는데요. 산업부가 지난 19일에 전력 사용이 집중되는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0분간 돌아가면서 에어컨을 좀 꺼달라 이런 공문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정부가 직접적으로 에너지 사용 자제를 요청한 거는 2013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언론 보도상에서 전력 사용량 얘기할 때 가정용 전기 양하고 산업용 전기 양하고는 절대적으로 비교하는 게 쉽지는 않죠. 하지만 또 걱정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워낙에 덥다 보니까 또 내가 생각해도 우리 집에서도 전기 좀 많이 쓰는 것 같거든요. 블랙아웃을 우리가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게 걱정스러운 거잖아요. 괜찮습니까? 네. 사실 단적으로 말하면 영향이 크진 않다고 합니다. 이 전체 전력량 중에서 일반 가정의 주택용 비중은 10% 중반대라고 하는데요. 사실 좀 미미한 수준이죠. 그래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전체 전력량에서 산업용이 58%로 단연 가장 높았습니다. 정부도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택에서 냉방을 위해 에어컨 가동한다고 블랙아웃이 발생할 정도로 영향을 주진 않는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가정에서 전기 쓰는 거 이런 것들이 블랙아웃까지 이어지진 않는다. 너무 걱정하지는 말아라. 그런데 그래도 예비 전력이 좀 5.5기가와트 이하로 떨어지면 이 전력 수급 비상 경보가 발령이 돼서 가정에 대해서도 절전을 권고하게 되는데요. 예비 전력이 5.5기가와트 미만이면 준비 단계에 이어서 에어컨 실내 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유지를 해야 되고 예비 전력이 4.5기가와트 미만이 되면 관심 경보가 발령이 돼서 에어컨 사용을 자제하거나 실내 온도를 28도 이상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정부는 가게 문 열어놓고 냉방을 가동하는 개문 냉방이라고 하죠. 이거에 대해서는 또 자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